민주노총이 오는 31일 2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엄정 대응 기조를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이 노숙 투쟁을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법치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반노동 정책을 펴고 경찰이 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는 31일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원칙에 따른 대처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합법적 틀에서 이루어지는 집회 시위는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면서도 법의 한도를 넘어 시민 불편을 초래하면 엄정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면 합당한 경고와 설득을 하겠지만 그게 안 되면 다음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불법 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집회 시위 자유를 오남용하며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특권은 누구에게도 없다고 지적했고 여당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달 말 민주노총의 대규모 도심 집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